가장 어려웠던 촬영 중 하나는 육식동물의 사냥 장면 굶주림 때문에 배가 홀쭉하게 올라 붙은 치타 한 마리를 발견했다 녀석은 곧 사냥을 시작할 것 같았다 순간속도 112km 스피드의 제왕이라는 치타지만 녀석은 번번이 사냥에 실패했다 사실 육식동물들의 사냥 성공률은 30%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더욱 사냥 장면을 촬영하기가 힘들었다 잠깐 제가 움직임 자, 스타트 시작! 상황 속도 없을 수 있나요? 가재를 사냥하는 거 찍었어 가재를 사냥하는 거 오케이